내일은 워크래프트 어드벤처 하지 않을래? 리플을 뭐라고 남겼는지 볼 수가 있나 내가? 내가 리플을 뭐 길게 남긴 것도 아닌데 정식되면 달려올만한 작품입니다 라고 해놨는데 내가? 나는? 리플도 없는데 심지어? 리프트 어드벤처 역시 법사가 짱이야 불 한번 날리니까 세명이 눕네 리프트 어드벤처 아 저 방송에서 같이 봤잖아 내가 작성한 평가보기 즈 grin 다가tó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 딱히 부족하다고 남긴게 아닌데 정식 되면 달린다 안돼 아니 내가 피닉스 포인트 랑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했잖아 아 그래서 그래서 부족하다고 느끼는가 저 트러블 슈터를 내가 지금까지 한 걸로 봐서는 XCOM의 시스템을 아주 약간 채용한 그냥 SRPG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JRPG SRPG 쪽은 명중률이 100%거든 근데 명중률 개념을 추가한 거야 그냥 그리고 템파밍 같은 것도 JRPG에 가깝고 옛날 JRPG SRPG 쪽이 저렇게 많이 나거든 다른 텍티스 같은 거 다른 텍티스 같은 거 고티빼고 다 받은 거지 어 근데 문제는 튜토리얼이 좀 길어가지고 비브 코이카카치로 히어로 아이린 만들기 튜토리얼이 길어가지고 너무 머리가 아프더라고 너무 머리가 아프더라고 번AU acute 바라비러 넌의 마음을 아 내가 히어로 아이리겠다고 왜 왜 내 버전이냐 끔찍하구만 바이러스 게이트는 매일 12시 정도까지밖에 안합니다 제가 혼자 달리는 게 아니라서 하... 좋아 와... 에오엠은 이번에 쿠만 패치되면 대회해도 될 것 같아 언제 패치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기획이 돼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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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de どう mogelijk 딴딴딴딴딴 푸만 너프 확정인 것 같고 고인물질을 쏟아쳐도 나름 재미있지 그러면 보는 맛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알테스 좋아하는 사람들은 재밌게 하죠 에오엠은 아마 더블 랠리로 하긴 하되 예선 아마 16강 8강 쪽은 예선으로 취급되어가지고 단판으로 할거에요 대회 못 계속 달리면 되지 일단은 다전재가 아니면 고인물도 체력이 대단히 켄시 할때는 날 따라오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사람들이 날 따라오지 못해 그만둬 옛날에 문명 파이브 할때도 그랬어 내가 방송 처음 처음은 아니고 한 3달차였나 2달차였나 그때 내가 문명 파이브를 계속 켜놔 해가지고 매일 아침 8시까지 했는데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더라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더라 강철 그때는 근데 강철방광선실이었는데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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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방광이 약해졌는지 모르겠어 유독 방광이 약해졌어 이거 뭔가 초월공원과 방광을 달아야되는 것 같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때보다 지금 많이 마시긴 해요 음료수를 그때는 방송 시작할 때 커피랑 콜라 하나 사와서 그거 마시고 끝이었거든 지금은 마시는게 좀 많이 마셔 지금은 챙겨주는 사람도 있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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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그런 의미로 화장실에 갔다와서 달려볼께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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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빌 캣 압수 눈치 게임 캣 빵 살사 한판 하고 뭐야 이거 오자마자 물음표 하고 딱 랜덤 박아버리는거 봐 모두 헤매자들의 왕에게 경매 뭐야 이건 공방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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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방 가지와 어차피 이렇게 차려 놓고 보면은 많지 않아 지금 아직 공방에 전설의 고인물을 만날 수 있잖아 뭐야 이 새끼 여러분 아 우 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 아 아 아 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양 발견 또 한 지대인가보네 나 또 외곽이야 근데? 한 번이라도 꼴내장을 저번엔 꼴내장 한 번 했지 말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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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장하면 게임 망하다니 저번에 완전 카드킬이었는데 내가 다 죽였고 우리 팀이 공방팀이네 저 룬슬 빼고 우리 팀의 일자리에서 2번쯤에 뜨지 않겠지? 2번쯤에 슬쩍! 1번쯤에 적어 2번쯤에 슬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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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식량난.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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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공수 싸움을 할 수 밖에 없어 나 사라센이라서 공수밖에 해줄게 없는거야 아.. 진짜 모자른다 성냥이 왜 이렇게 모자르냐 무리표는 압도적으로 점수 차가 밀리는데? 아무래도 공방 출신들이 좀.. 초보의 느낌이 하사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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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쉿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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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his is or should be 아 Kleewon 아 박자 아 박자 아아 Vallahi 아아 아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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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리 뽑아왔네 아 나무가 심각하기를 잘하다 여기서 어악 어 물어Hola 어떻게 해야되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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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아무도 없냐? 얘들 다 왔는데 ¿밤? ¿s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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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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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큰일났는데? 트래비션 나왔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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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넬 앗둘 나인 마이브 돈이 없어 터뜨리로 아 우리 소방이 아직도 왕전을 못갔어 아니... 아, 내가 프라이더를 도와주창이 없으면 망했는데 10량이 많는데 소맹 밖에서 아니 이게 후방이 왕전 가져가지고 트래비스에서 따라가줘야 되는데 내가 전방에서 이거 뽑으면서 후방 메저 못따라 아마 아멘 농장이 다 젖어가지고 불이 끝났다 나 왕성도 못 가겠네 야 아무도 못 오냐고 병력이 없어? 아예? 아무도 없구나 누가 도하우즈로 오면은 막으려고 했대 방암으로 가려고 했네 아... 이게 이렇게 나가면 안되는데 GG! GG! 우리 공방 친구들이 똥막대게 드렸어 공방의 평균 실력이 공방을 아득히 뛰어넘는 건가? 이게 첫판이에요 공방인들 와가지고 매운맛당하잖아 아무것도 못하잖아 아무것도 못하잖아 나약한 녀석들 어? 뭐지? 트수끼리 내전하려고 했는데 공방인들이 매명 섞어서 그냥 했는데 공방인들이 따라오질 못하는군요 뭐지? 뭐지? 999 시청자인가 아닌가? 처음본 아이디들은 시청자인지 아닌지 몰라서 아닌거 같네요 아닌거 같네요 아... 아니 아니면은 쫓아야지 이게 멀럭킹의 게임인데 멀럭킹의 게임 뜻 모르냐? 여기는 작은 로마다 연습전은 할 사람이 없네 연승전은 이제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안아 우승했습니까? 이게 이제 이제 테오쿤도 테오쿤도 어느정도 고인물 라인에 올라간다 사람들 인식에 그래서 도전자가 없어 다시 특수 최상위권이 되버린 것 같아요 퀸 이스트 블루의 최강자인가? 이제 아론 정도 됐나보다 R1정도 돼가지고 이제 아무도 못 덤비는거야 돈 클릭 그냥 있어도 물로 채가자 그래? 돈 클릭 보다는 R1이 좀 더 포스있지 않았냐? 알겠습니다 뭐야 방지를 안바꿨나? 온 가족이 다같이 즐기죠 연승전 연승전 할사람이 없음 봐봐 썩 들어오잖아 힐끔 이러면서 쓰윽 4대3정도는 묻어간만 하지 텔콘은 100시간밖에 안했는데 총 101시간 10시간만 12시간만 60시간만 뭐야 이건 줄도 안서고 매너가 없어 브리트는 팀프레서 많이 해요 궁수가 좋아가지구 팀프레서는 궁수 스팸 가능한 애들은 무조건 좋아 무조건 밥값 해 아무 생각없이 궁수로 뽑으면 되거든 비스코 에르시움 상 받을만한 게임 같습니다 아래봤지만 얘기만 들어보면 제가 영어를 못해서 미안합니다 영어가 원어미 수지면 제가 직역 직독을 계속 해드리면서 게임을 진행할텐데 뭐야 이거 루팅 왜이렇게 오래걸려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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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 튕겼어? 이게 아직 패치가 안 돼가지고 너무 잘 튕겨. 디스코 엘리슘은 게임입니다. 게임. RPG 게임. 근데 영어가 너무 빡세가지고 도저히 도전해 볼 엄두가 안 되는 게임이에요. 이제 AOM 붐이 사라져가지고 사람이 별로 없네. AOM 붐이 찍어버렸다. Q. 맨날 연승전으로 고수들이 두들겨. 패는 것만 보니까 다들 떠났어. 따르린딴 땡땡땡. 로스만. 청가슴. 여기 뭐 한대요? 물어보는데. 대전하고 있어요. 한국이면은 상관없습니다. 디스코 엘리슘은 영어가 너무 어려워. 그냥 몰라. 아예 모르겠어. 문학에서나 나올 법한 단어들이야. 나같이 그냥 공돌이 논문이나 조금 읽던 영어로는 도저히 몰라. 단어의 수준이 너무 높아. 단어의 수준이 너무 높아. 논문영어는 자기 전공이면은 나오는 단어만 나와가지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단어가 크다는 그 단어가 크다는 표현은 되게 강약하게 강약하게 하니까 너는 뭐야 너물은 문학처럼 안 한다고? 단어단단단단단. 팀. 팀. 예.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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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게임 시작해요. 아니 줄을 서야 게임을 시작하지. 팀이 혼자. 넓적불이 황새. 좋아요. 물음표 팀을 하면은 누가 게임을 아느냐 이 말이야. 1편으로 돌려보내줄께요 훈조 집을 안 지어대는 집을 안 지어대는 집을 안 지어대는 암흐르밍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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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양 한마리 어디갔냐 근데 암흐르밍드 암흐르밍드 흔적은 집이 무료에요. 집이 무료가 아니라 인구수가 필요없어요 암흐르밍드 암흐르밍드 으 으 으 으 띠등 반 띠등 반 양이 없는데 그런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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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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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슴도 어디 걸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 소 어디 갔냐. 아무리 지져봐. 남이 잡아갔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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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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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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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가지고 싸우지마. 역사 학자들도 답이 안나오는 역사 싸우는거야. 왜이렇게 니들이 하고 있는거야. 아주 희한한 친구들이야. 아모르 민도가 왜 쳐. 아모르 민도가 무슨 뜻인지 몰라. 아모르 민도가 무슨 뜻인지 몰라. 아모레를 잃어버려만. 고맙죠. 어이, 잠으름밍이 이러네 이제 슬슬 시대업을 감상하지만 농장이 모자르네 너무 좋네요 아니 미친 코끼리 모으는가 봐 아 상요안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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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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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칼라딘 있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괜찮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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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지붕 하하하엑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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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교역만 막으면 되는데? 이제 교역만 막으면 되는데 이제 교역만 막으면 되는데 한글자막 by 한효정 와 졸라 안좋아 이거 괜찮아 호사르는 또 나오는데 호사르는 또 나오면 되고 귀국만 살리면 돼 호사르는 또 나오는데 진짜 네들은 그냥 죽으라고 태어나네 그냥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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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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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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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ris I saw a weapon. 야 이거 그래서 붐들어가는 및 아니면 뭐 안으로 나오냐 이거 쏜이 죽으면 또또 뽑으면 돼 죽여줘 내 식량을 없애줘 제발 날 죽여 허허허허허 허츠카 이것도 금 들어간 유린 아니야? 왜? 교환비 싸비드기지 나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걸? 야 저거에 종치는게 손해야 부서지면 새로 지워 이제 부서지면 새로 지면 되지 상대 에이스 잡고 있으면 이득이지 그냥 계속 죽여버리는데 한 대에 군류리 심리다 저거 이제 금 없어서 못 뽑아 시장으로는 한계가 있어 스펙이 어차피 초원참기병은 내가 도대기기 때문에 초모들은 할 수밖에 없어 일로와 아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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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빤이 죽었다! 더 많은 후사라가 될 것이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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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지 않죠 맵이 황폐해지도록 다 쓰겠다고 하죠 내부사들은 죽여라 그들은 바나나로 간다 어훑 아직 미성어 난 1,2,1 예, 3,2,1 예, 3,2,1 3,2,1 1,2,1 1,2,2,1 2,2,2,2,1 3,2,2,1 4,2,1 4,2,2,2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무한말박이었어 아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내가 한거 훈이요 훈.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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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모자라겠는데? 아 뭐야? 여기서 식량 내 식량 중국은 추쿠누 운명이고 일꾼이 처음에 많게 시작해 몇뒤 잡아야겠는데 내 공짜 식량 아까부터 자꾸 못찾냐 어 뭐야? 튕겼다 한명 근데 하필 우리 편이 냄fö beter . 많이 든 든 이러면 일반적인 학살의 시간이 끔찍한 시간을 갖겠군 두번째 매튜지 어딨지? 아 쟤 있구나 바다가 있는거야 없는거야 불길 바래 불길 바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희가 취끼리 너가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씩 기념 못 받을 수 있네 이거 당신이 취끼리 전이리 지곤 어두분 자리에 고기 박가 고기 그게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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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분 지곤 아 안돼 안돼 타조야 아이씨 아니 안돼 시럽할 신경이 없어 시럽할 신경이 없어 시럽할 신경이 없어 에라이 망했다 이렇게 된 상 철저하게 늦는다 아니 내 양 어디 갔냐고 아까부터 못 찾네 이렇게 된 상 바다를 제압한다 이렇게 한 변 튕겼는데 내가 잊으라 라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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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쪽은 궁사 압박 어쨌든 나도 모르겠다 근데 웃긴게 나말고 시대가 아 나간 사람이구나 나가도 AI가 하는지 모르겠어 안하는 것 같던데? 나가는 그냥 끝인 것 같던데? 나가는 그냥 끝인 것 같던데? 성준도 느릴 것 같은데? kins우 아래 인연 웃긴건 목대가 없어가지고 성준도 느릴 것 같은데? 정찰은 오지게 잘하고 있네. ¿선생일을 freed la 수 없는 일? 맞입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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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죽고 살아있어 나한테 화공선 꿈도 꾸지 마세요 화공선 오잖아 나 화공선 4대지 뽑을거야 가차없이 뽑을거야 오지마 나한테 뵙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